KBS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KBS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KBS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꼴 좋다. 아주 그냥 쌍으로다가 눈태기가 반태기가 됐구만. 아니 어떻게 니들을 만났다 하면 이렇게 쌈박질이야. 오빠는 어떻게 여자를 때려? 자판이 여자야? 뭔 크기를 봐. 두 배야 두 배. 네 얼굴 큰 거야. 경림이보다 두 배니까 그렇지. 아 동근이 정말 너무하네. 어떻게 여자 얼굴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? 저 조그마한 얼굴에서 때릴 때가 어디까지. 경림이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저 지경이 되도록 해? 저 잘생긴 얼굴 다 버려놨네. 오빠! 많이 기다렸어요? 늦어서 미안해요. 오빠! 무슨 일 있어요? 또 나랑 헤어지고 어제 어디 갔어? 어디 가겠냐? 집에 갔죠. 집? 넌 집이 나이트냐? 나이트랑요? 내 친구 현영아 너 나이트에서 봤대. 너 어떻게 밤만 되면 나이트를 가냐? 밤 되니까 나이트 가지. 낮아가면 뭐 그게 나이트인가? 야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. 내가 친구들이랑 나이트 같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랬지. 미안해. 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나이트 가면 나는 정말 끝이야 알았어? 오빠! 오빠! 성민 생일 파티도 나이트에서 하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. 어떡하지? 좋은 하루가 없나? 그래! 가서 안 걸리기만 하면 되잖아! 아 배고파. 오늘 아르바이트 때문에 밥 못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. 그래? 사실 나도 배고픈데 너한테 전염됐나 보다. 그런게 전염됐나? 그럼 내가 라면 끓여줄까? 아니야 너 일하는 동안 피곤했을 텐데 내가 끓여줄게. 아니야 아니야 내가 끓여줄게. 내가 끓일게. 내가 끓일게 맛있어. 내가 끓일거야. 진짜 한 번 먹어봐. 진짜로. 한 번 먹어봐. 동근이 그렇게 패놓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희덕거리는 거야. 내가 끓여줄게. 어 나라야 왔어? 우와 피자다. 야! 누가 먹으래? 야 나라야. 이거 내가 산 피자야. 니가 왜 먹어? 너는 왜 남의 음식에다 화를 앞둘서 손을 내?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? 무슨 피자 한 쪼가리 가지고 치사하게. 야 맞아 너 답답할게 왜 그래? 그리고 점심 아니 경림이 점심 못 먹어서 그러니깐 피자 한 쪽만 줘라. 싫어 먹고 싶으면 사서 먹으라 그래. 야 너 어차피 이거 혼자 다 못 먹잖아. 못 먹게 왜 못 먹어? 다 먹어 볼래? 야 장난아 너. 아 인성아 됐어.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. 내가 라면 끓여줄게. 음 맛있다. 정나라. 그렇게 안 봤는데. 성격 참 이상하네. 친구가 배고프다는데 피자 한 쪽 가지고 되게 치사하게 굴어. 너 꼬리 그게 뭐야. 나 영준 오빠 땜에. 나 어저께 영준 오빠 몰래 나이트 갔다 들켜가지고 무지 무지 혼났거든. 나 오늘 떠들키면 사망이야 사망. 야 야 진짜 딴 사람 같다 딴 사람. 그래? 다행이다. 어우 야 우리 시간 없다. 우리 오늘 밤 아주 짧고 굵게 놀아 보는 거야. 어때? 알았지?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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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 위중 원센터가 심지일 검사가 해볼까? 간다. 오. 빙고. 아유 다행. 아유 다행. 안녕 레이디 놀라긴 아까부터 그댈 유심히 지켜봤는데 나 여기 앉아도 되나? 어? 아